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3일 동안 머무시면서 우리 민속주 막걸리에 흠뻑 취하시기를 바랍니다. 시민과 관광객들은 흔히 맛볼 수 없는 지역의 민속주와 막걸리를 접할 수 있어 좋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. 여기 막걸리 축제에 왔는데 막걸리도 여러 종류가 많고요. 이 지짐도 맛있고 참 좋네요. 이번 행사는 23개 시군을 대표하는 민속주와 막걸리가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대표 민속주 페스티벌로 자리맹임했다는 평가입니다. FTA 시대를 맞아서 살 소비 촉진을 위한 이 행사니만큼 좀 더 가치 있고 여러분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. 이 밖에도 칵테일 쇼, 민속주 빨리 마시기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습니다. 경북일보 임천혁입니다. 아이고, 세 번째 행사.